이거 하고자 해봐 이거 응 응 어 어 어 입술 예쁘게 어 좋아 굿 잘하네 어 응 오케이 그래 그렇지 좋다 어 어 어 어 어 약간 위쪽 어 어 어 어 좋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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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 잡은거야 그렇지 그래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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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 하트가 약간 역할을 해서 기억이 되었지? 어 어 어 어 이거 들고 한번 뛰어봐 셋 어 꽉 안고 위로 높이 하나 둘 셋 어 듀큰 듀큰 오늘 어떠세요? 떨리는 맘 고마운 맘 가득히 담아 젤리에 젤리에 섭게 오늘 촬영 끝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? 어 아 재미있었고요 간혹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재미있게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저희 광고 게임 광고인 것처럼 저희가 앞으로 이 게임이 나온다면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은 재미있는 게임인 것 같아서 새로운 게임을 알게 되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게임을 알게 되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도 힘들지 않네요 끝나면 힘이 쏟는 것 같아요 다시 재충전 수고하셨습니다 응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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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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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촬영 맞으셨는데 어떤 일이었어요?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재밌는 촬영을 한 것 같아요 만화 속에 게임 속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뭔가 막 어떤 기사님이 오셔서 저희를 구해주실 것 같고 우리 팬이 저기 오면 어쩌나 걱정도 됐고 그랬는데요 빨리 빨리 버블 파이터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가서 게임할 거예요 그렇지 간단하게 더 더 더 쉬는 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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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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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촬영 끝나셨는데 아 오늘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마치 제가 게임 속에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 정말 이 게임이 나오면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요 제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발 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했어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촬영 끝나는 건가 수고하셨어요 아 저... 제가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개인 가서 찍었는데요 의상이 깜찍해서 그래서 사진이 깜찍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일리스트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메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